안녕하세요 영혜입니다. 동생이랑 까오싱에 있는 홍콩식 디저트 가게에 다녀왔어요. 이곳은 홍콩식 빙수를 파는 곳인데 맛있어서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. 저희가 먹은 건 쩐쭈나이차 빙수랑 홍콩식 새우탕면이에요. 빙수를 타피오카펄이랑 같이 먹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이곳 빙수가 맛있긴 한데 너무너무 빨리 녹아요. 그래서 받으면 바로 드셔야 돼요. 새우탕면은 그냥 보통이에요. 꼭 여기서 드실 필요는 없고 배고플 때 한 끼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홍콩을 가본 적이 없어서 진짜 홍콩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빙수가 대체적으로 좀 특이한 편이에요.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빙수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맛있습니다. 그래서 색다른 빙수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요, 구독도 잊지 마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